잘 먹겠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야, 일단은 생선부터 먹어볼까? 형님, 생선? 내가 생선을 좋아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저도 생선을 가보겠습니다. 산속이라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공식에서 먹네. 아, 너무 좋아요. 버섯찌게도 괜찮은데. 언제 드셨어요? 방금. 그래요? 쌀이 버섯. 음, 식감 좋아요. 검은 버섯, 먹버섯. 이게 나는 식감에 좋겠거리는데. 음! 식감이 완전 다른데요. 송이나 능이 소고는 향이 확실해가지고 향과 질감으로 먹지만 이거는 완전히 식감. 혀에 닿는 감촉은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아삭아삭 쫄깃쫄깃하고. 버섯은 산이 키운 것이고. 음. 내가 키운 호박이 자꾸 눈길에 가네, 이거 참. 미안하네. 음. 호박 한쪽을 먹으면서도. 그 봄부터 있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뒤에 스치는 거야, 지금. 음. 뭐라고 해서 멋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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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